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좀 가까운 곳 안산시 건건동에 왔어요 달래정원 다육이라고 요기는 보니까 아주 귀한 창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품 창들이 지금부터 이쁜 다육이들 한번 보여드릴께요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처음으로 예쁜 라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울이 있네요 이렇게 화본도 이쁜고 라울이 많이 있어요 네 창들이 많네요 이런 창이 대품 창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름 아는 것만 여기 적혀 있는 것만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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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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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커요 이게 거의 이거는 한 화분 크기가 한 30cm, 이것도 한 30cm 이것도 한 30cm 이거는 이름이 원종 마리아 이것도 거의 한 화분 크기가 30cm 크기가 되네요 여기는 전부 다 30cm 다 30cm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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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리오 플럼 아마리오 플럼 아마리오 플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